다음 분 소개합니다. 이분은 경상남 도청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. 그런데 도청 일도 열심히 하시지만 노래가 좋아서 자기가 취입한 노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그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셨습니다. 네, 가수 조순재 가수를 모십니다. 자기가 취입한 곡, 숙명이 나는 노래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. 가수 조순재 가수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가수 조순재 가수 가수 조순재 가수 나 곁에 있는 지선 하늘은 보며 나름을 달래 봐도 안 할 수 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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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길에 나 여친 눈치에서 눈을 보며 꿈을 달래 바로 한숨 눈치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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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치에서